그거는 건설기계로 들어가서 저희는 관여를 못해요 아 그래요? 저희는 노란 넘버만 어 안녕하세요 네네네네 중기넘버는 주황색 넘버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건설기계로 들어가서 저희는 관여를 못해요 아 그래요? 저희는 노란 넘버만 노란 넘버만 그거는 이제 건설 중기회사들이 있어요 네네네 걔네도 그런 임대해주는 법인회사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 넘버는 엄청나게 싸요 아 싸요? 네 이거 노란 넘버보다 여유도 많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 중기회사들 쪽에 가까운 데 전화해 보시면 네네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넘버들은 많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네네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